고추, 추비 주는 방법입니다. 추비를 저는 한 번에는 왼쪽에 두고요.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고추 옆구리집이 됩니다. 이렇게 한 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다가 두고요. 두 번째 중때는 또 왼쪽에다가 저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왼쪽에 두고요. 두 번째는 오른쪽에 두고요. 두 번째는 삼차까지 준답니다. 세 번째는 가운데에다 준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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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리 옆구리 찌르기 고추러 2 설탕 고추리 고추리 소금 고추가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